박준영 오빠보다 장성윤 선배가 더 가운데 있어. 선배를 찾아서 어디로 갈까 난 선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양쪽 어디부터 하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분조가 아이메이크업을 먼저 하세요. 아기들이 엄청 좋아해요. 사람 엄청 많다. 워크맨이 일렀어. 혹시 장성윤씨 왔다 가셨어요? 아 이미 왔다 가셨어요? 아 벌써 턴하셨대요. 어? 성규 선배 목소리인데? 장성규 선배가 저기 있네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은 이제 10년 전을 하고 싶어서 아이템요. 자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께 전화 인사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MC 장성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선생 Chem규 선배님. 김학순 hunters 선생님. 데뷔고 왔어요. 어머니가 이제가 행복해보자. 네 제가 행복해요? 그래서 나 Tweety 가요? 어 엄청 views.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최고야. 오 진짜 고맙습니다 해주시는거에요? 지금 우리 성은이가 JTBC에 있을 때 여심 PD였어요. 얼짬 PD였는데 그만둘 때 많은 분들이 다 울었습니다. 아 진짜요? 선배 한 3달 후에 연락 오시던데요? 아 그랬어요? 난 몰랐어. 모르고 있었잖아요? 모르는게 약이에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아 웃기다.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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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선배 한 3달 후에 연락 오시던데요? 그랬어요. 그만둘 때 많은 분들이 다 울었습니다. 아...